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근데 그게 두둑두둑 소리 나겠다 갈림표가 이런 느낌 어때요? 영 맘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저 몸을 바바려고 아니 그게 아니고 갈림표가 이게 약간 쪼그라드는 느낌 그냥 나 안 보는데 내 관절이 아프니까 내 관절이 너무 아프고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크다. 이 세 가지가 돼요? 어. 어깨 잡는다. 빵, 우리가 핀다. 팡. 빵. 왜 이렇게 다 찬 Girgawa는? 부름을 한 번 웃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에이브! 에이! 이거는 아니겠지? 아 웃지 말고 빨리. 이 새끼가 진짜. 이거 마주지 마.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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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.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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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. 성범위는 밤을 칠 지 않아. 호빈의 기회 형님도 한 대 정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? 아, 전 늦게 와요, 늦게 와요 늦게 오면 늦게 온 대로 때릴게요 야, 너 씨 얘 때렸다가 펜을 니로라 러라 저는 아빠는 알겠어 그것도 재미있긴 할 거 같은데 야, 이 씨 한 대 맞으면 안 붙어 한 대 맞으면 안 붙어 야 씨 아, 나도 환장에서 좀 몸 좀 썼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게 캐릭터 손소리만 들어도 알지 않나요? 건축아? 기절한 눈소리 천식소리가 느리니까 간지럽을 들으려고 안녕하세요, 이규형입니다 와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드릴 콜라로이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안 돼 동밤이 캐릭터 동밤이 캐릭터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고 이번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스포 꼭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이스포 화이팅 보이스포